아직도 수식하십니까? 야 의정장에 수식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. 삼성전자 수식을 사는 게 도화군동이다 라고 하길래 저 웃었다고 했다 아입니까? 삼성전자 사는 게 왜 도화군동이에요? 도화군동 아니에요. 여러분 돈 벌려고 삼성전자 사는 거지.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. 그건 맞는 말이에요. 삼성전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사람의 수명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60 넘어가면 마탱이 갑니다.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은 한국비로였어요. 조선망진이었고. 1970년대 가장 좋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은 바로 대림산업이었어요. 삼성전자는 지금 액면가 100원이에요. 100원. 곱하기 50하고 배당받은 거 치면 삼성 이제 과거주식 보면 얼마냐. 아이고 300만원 넘어요. 아이고 300만원 넘어요. 아이고 300만원 넘어요. 아이고 300만원 넘어요. 아이고 30만원 넘어요. 아이라고 이렇게 표정하기 좋은데